크리스마스 나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줘 다른 곡도 들어왔어 시작됐어? 생일을 축하하는 날 뭔 노래야? 생일을 축하하는 날 우리 모두 다 같이 캐럿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벌써 벌써 내 살! 바람 부르는 거 내 살! 저 처음 생일을 도겸이가 만든 캐럿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SM의 캐럿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심시가 저는 오랜만에 찾아왔죠 캐럿데이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로메다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포시승관이 센터에 섰는데 왜 그래야만 하나? 맞아요 정말 저는 옛날에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요 직접 보이는 고정관념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민규씨와 도겸씨가 센터 자리를 끌어주셨고요 오늘 진행은 또 민규씨랑 또 도겸씨가 맞춰서 그것마저도 고정관념이에요 맞아요 이제 센터에 있다고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원우씨도 할 수 있고 우지씨도 할 수 있고 저는 둘이 하세요 오늘 둘이 하세요 롤리나이 새로운 우지씨 지금 댓글 상황은 어떤가요? 댓글이요? 뽀뽀 좋은데? 뽀뽀! 우지 뽀뽀하네 너무 웃게 우지 피아파 계속 끊겨요 올라요 조회해주세요 자 지금 지금 정말 정말? 일단은 네 지금 생일 축하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끊기는 거 이제 이게 되다가 끊기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끊겨야 돼요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아무래도 이곳이 지상이 아니라 지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게 이제 신호가 콘크리트로 갖춰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콘크리트로 갖춰져 있는 공간이요? 네 그게 바로 지하이기 여기에서 또 헤딩 프로 데이터 써도 약간 끊길 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데이터는 안 되는데 문자 메시지에 뭐해? 커트하게 이제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댓글에 괜찮다는 반응이 딱 나오면 바로 제대로 지내 한 번 들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계속 끊긴다는 댓글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걸 계속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기도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 제대로 불러요 사랑하는 캐럿들로 생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캐럿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산 세븐에이 생산 세븐에이 생일 축하 부를 거니까 생일 축하 부를 거니까 생산 세븐에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찍고 봐야 돼요 고개 돌리면 눈이 바로 와줘요 오늘 준영은 어떻게 부담은 괜찮으세요? 오늘 부담 없어요 오늘 부담 어부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땀 땀이 밟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캐럿들이 네 프롬포트 보시는 김혜 씨 아니에요 프롬포트가 아니라 캐럿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했잖아요 캐럿들이 몇 살인지 아시는 분? 네 살이요 네 살 만으로 네 살 벌써 네 살이에요 만 네 살 만 년이 된 거죠 그렇죠 캐럿들이 네 살이니까 저희가 한 번 게임을 해볼까요 어떤 게임도요? 네 살 게임 네 살 게임 네 가지의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저기는 세 가지로 적혀있네 하나 만들면 되나요? 하나 만들면 되나요? 오케이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우와 우리 캐럿들 생일이라고 몸으로 말해요를 우리가 다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알겠어요 캐럿들 생일이면 캐럿들 생일이 아니면 안 해요 생각보다 각 잡혀있네요 원래 원래 자유만 안 들으면 되는데 굉장히 각이 잡혀서 몸으로 말해요 오늘 사실 뒤에 나름 이제 저희 회사 분들께서 뒤에 풍선을 꾸며주시는데 다 가려져가지고 아 그래요? 해피 캐럿 데이 해피 캐럿 데이 저 아까 제가 봤는데 한 시간 전에 오셔서 풍선 불고 하시는 분 고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면요 12명이잖아요 12 나누기 3은 4 4 4명씩 한 팀이어서 3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4 보통 있는 4명씩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팀 정한원우 디노 승관 승관 팀 이름은? 부승관 네 부승관 팀 네 팀 도겸 혹시 민규 번호 오케이 하나 둘 셋 짬뽕 짬뽕 팀 찾아봐기 짬뽕 찾아봐기 짬뽕 찾아봐기 짬뽕 찾아봐기 짬뽕 우리 잭맞자다 저희는 글로벌 팀으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팀 유산슬 이름으로 아니면 뭐 말하셔도 잡채받 깜봉기 하자 깜봉기 깜봉기? 팔부채 어때? 알겠어 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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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가 부채는 어디? 빨리 빨리 민규 형 빨리 가자 팔부채 여기 쟁반자장 팀 그쪽 차돌박이 짬뽕 팀 팔부채 팔부채 팀 오늘 이렇게 해서 몸으로 말해요 여러분들 생일이라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2분 14 왜요 왜요 24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팔부채 팀 부터 뽑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빨리 빨리 뽑아줘 빨리 빨리 뽑아줘 빨리 뽑아줘 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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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미 보는데? 이미 봤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다시 다 드세요 제가 다시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는 거 맞는 거 같은데요? 보는 거 맞는데요 굳이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뭐냐? 팔부채 팀 주제 보여주세요 저희는 짠짠짠짠짠짠짠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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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거 같은데 영화부터 나가서 진행해 주시면 영화부터 나가서 진행해 주시면 찬스 없나요? 없어요 네 근데 영화 쓰고 영화하면 설명? 영화 언어가 같이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내가 설명을 할게 영화부터 좋아 내가 맞춰봐 아니 저기는 수아 형 잘해야 돼 오케이 어떻게 내가 표현해 뭐 한국 영화 뭐 무슨 영화 그런 거 같은데 수아 안 잡아? 아니야 형은 나와 아 한 명씩 하는 거야 둘 다 같이 맞추면 돼 오케이 오케이 형은 뭐야 설명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하나 정하는 거 같은데 한 명이 설명하고 한 명이 들고 두 명이 맞추고 오케이 둘이 맞춰 아 진짜 한 명이 들어줘 둘 다는 거기서 어그러분 하잖아 이거 거기서 나한테 지금 한 분 있죠 방송 네 지금 리허설인 줄 알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허설 아니에요 지금 리허설 아니에요 형 순간 방송 하나 디노가 디노가 디노 설명을 주고 디노 설명한다고? 아니 우주에서 설명한다고 아니면 야 그렇게 하자 한 명이 나한테 한 명이 자면 돼 나는 조용 뭐야 일단 그럼 방송 일단 끄고 무려 일시정지 이런 거면은 기다리세요 이런 거면은 다시 켜 이쪽 좀 잡아와 이렇게 할 거야 자 방송이 장난이야? 나 진짜 우리 열둘이 네가 들어주고 앞에 나와서 누가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정한이 형 그 다음에 맞추는 사람이 정한이 뒤로 와 그래 너도 가만히 있어 왜 왔어 정한이 형 여기 가니까 뭐라 하니까 여기 왔는데 정한이 형이 정리해 줄 거야 됐어 이거 찍어주는 거는 문제를 이제 맞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제출하는 고정이죠 오케이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으로 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걸 하겠습니다 돌아가요 알았어요 오케이 돌아갑시다 돌아가야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도 재방송 하실 것 같아서 듣는 사람은 보여주고 여기다 너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좋아요 그리고 준이가 이렇게 기다려 아저씨가 잘한다 오케이 준비 소리내는 취소입니다 자 절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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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떻게 맞추어 야 이게 영화가 어렵네 워킹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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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부산에 최고다 뭐라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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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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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봐 어 퍼프팬더 잘 보고 굶는 건데 몰라 경쟁력이 있어 여기다 여기다 오 괜찮아 눈물 잤어 저래 설명을 하대 어 어 설명 좋아 비긴하게 디에이팅창 좀 했어 아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디에이팅창 좀 했어 아주 잘해주고 있어 아 어려워 잘한다 동영상도 그거야 육 육 육이 뭘까 와 진짜 어렵게 설명한다 육 육사 여섯 번째 있는데 여섯 번째 뒤에 두 글자를 좀 설명해봐요 도레미파솔 라 아 진짜? 마라레스 정답 내가 말했지 이거 있을게 했으면 되는데 자자자 바른게 오케이 이거 봤지 자 몇 초 남았죠? 오케이 스케치북 조심해주세요 스케치북 왜요? 모기를 물었다 쇼윤이 세명이 못 타는 거 같은데 모기를 물었다니 모기를 물었다니 이거 맞춰야죠 이거 맞춰야 돼요 귀 원숭이 귀 이러고 네? 귀 저거를 귀를 설명한다고? 야기야기 가고 있죠 야기야기 뭘 때린다고 야기야기 전략이야 전략 좋아요 좋아요 어깨를 안되다시서면 모르겠 폐패사 폐사는 안되는데 이건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깨밍인가요? 튼チャンネル flat 나 안 본거 같아 이 bushes 자 올해 최고의 영νο합니다 그리고 습ып 아 근데 홍 reci 1초 전에 2분이 1초 전에 아까 전에 준영이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할부트팀 총 2분에 1초 맞춰지지 않았어? 2문제 2문제하고 교 맞춘 거야? 1분에 하나씩 맞췄어요 잘했어요 저희도 한 곡이랑 라라 랜드 라라 랜드고요 준영이 했던 게 라라 랜드고요 준영이 했던 게 곡성 그저 곡성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 나도 신상돼 설명은 잘 있었는데 맞추는 거 같아 저의 거 뭐야? 수분치 아무도 안 맞쌉해 정신도 나랑 맞췄 신뢰였나 자, 우리 차돌점포팀의 주제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자 스포츠 가져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쉽겠다 스포츠 쉽지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몸 3글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 따로따로요? 아니, 글자 수를 얘기해서 말고 그냥 몸으로 이걸 바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스키 스키 야, 영화가 진짜 어려웠다 영화 진짜 야, 왜 이렇게 아, 이게 왜 이렇게 화이트볼 저기, 앞을 보여주세요 아, 이거 쉽지 촬영 저랑 진짜 쉬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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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강 요강 3 4 3 4 4 4 4 4 4 4 1등 아니야? 어? 이거 알잖아 이거를 어? 아, 알잖아 스포츠가 너무 쉽다 감사합니다 많이 맞춘다 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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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를 아, 몰라 너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나, 나 맨날 까보는 거 있잖아 버노나 맨날 까보는 거 수준발래, 수준발래 자, 그걸 뭐라고 또 수국? 모르겠는데 이거 수국 수국 몇 분이에요? 몇 분 남았어요? 자, 끝났습니다 네 패스 한 번 다시 버논, 버논 버논 뭐야, 버논이 뭔데? 싱크로라이징 싱크로라이징 아, 어렵다 수준발래 그리고 어, 싱크로라이징 맞춘 거잖아 수준발래 아니야, 다른 거 좀 더 있어 이상한 데서 자, 그럼 검색 검색 방법만 해 알겠습니다, 일단 다 확인했는데 너무 싱크로라이징 야, 버논아 버논아, 버논아 확인했어 그래서 내가 방금 영어로 봤을 때 싱크로라이징과 수준발래인지 한번 어떻게 물어볼까요? 진짜요? 야, 버논아 처음에 그 어렸던 게 뭐야? 처음에 어렸던 거? 그 철인 삼중 연기 아, 형 철인은? 반드시 달리기, 잘하고 수영 그건만 생각하자 루지 뭐야? 루지가 뭐지, 진짜 궁금하다 범연이 싱크로라이징와 수준 관련된 다른 종목 저의 팀은 기본 문제를 맞혔나요? 어? 죄송해요 나는 아, 저거 몰라요 성공하겠어요 오케이 아, 여기서 썰매경기 아, 썰매경기가 루지래요 루지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썰매경기였대 그리고 싱크로나이저는 수족 빨래까지 만든 걸로 해서 차돌잡이 짬뽕 차돌잡이 뭐예요? 이거 니네 안 믿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물로 하도록 할게요 차돌잡이! 오늘도 승관이는 열리란다 일단 여러분들, 공물인데요 외부의 지목 금지예요 예를 들어 고양이! 이러면 다 김형이 형 이런거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정말 영화가 아니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슈아 형님 가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기면 뭐예요? 이기면은 흐렸들 생일을 위해 영어 동물에서 재밌었어 갈게요! 준비 시작! 코알라! 고양이! 사자! 고양이! 표범! 핫!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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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샌! 앵도샌! 나부터 보여줘야지 빨리 보여줘야지 이거 미세먼수 없네 나무대보! 타멜리온! 타멜리온! 타멜리온이야? 맞아 맞아 늑게! 잘했다 잘했다 뭐야 저게 하나씩 하던데 하나씩 하던데 샤아야 우리도 좀 보여주면 안 돼 하나씩 하던데 불고래 잘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 팀 왜이렇게 잘해? 강아지! 골든리온 트리머 제모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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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보고 골든리온 트리머는 어떻게 해? 수달! 다란진! 다란진! 오소리! 상설모! 미니롱! 그렇지! 나 진짜 조합이 맞추는 거 하고 무슨 리트로 다운일보 얘야 오늘 조합이 좀 느려 반대 이거 살면 안 좋아 소리되면 안 되지만 여우? 뭐? 이게 뭐야? 근데 승관이 그런 오븐이 있어? 승관이 미역해? 고릴라 오라부탄 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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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상설모지 제일 필요한 거 같아 왜 이렇게 패스해 패스 패스해 패스 패스해 패스 패스해 패스 패스해 우리가 이겼다 이거 콜라 승관이의 고집이야 우리가 이겼다 고라니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고라니가 이겼어 고라니가 이겼어 약간 파리부림 움직였어 9개만 쳤죠 9개만 쳤죠 고라니를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 2개 자 여러분 정판장한테 야 야 끝난 거야 얘 또 맞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고라니는 그렇게 표현하면 2개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우선 우선 팔보책 팔보책팀이 2점 그리고 차선장동 팀이 8점 우리 9개 맞혔어? 이겼다 9점 영아 9점이 이렇게 뺀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쟁반자상팀이 9개 맞혀서 우승 한번 보여주세요 완벽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만 생길까요? 너무 추억이 좋네요 추억이 좋네요 추억이 좋네요 오늘 발음이 다들 꼬리네 되게 많이 꼬리네요 차돌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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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순간이 이 고라니 조용이 이게 이게 아 이게 이따가 끝나고 알려줄게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얘기해줘 얘기해줘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자 우리 형님들 좋습니다 이제 아무리 안드로메다라도 아무리 안드로메다라도 자 그럼 게임 얘기 두 번째 메모가 힘차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자 그 다음 게임은 다시 돌아온 다시 다시 돌아온 후라이팬 놀이 후라이팬 놀이 하면은 멤버들 다 잘하죠 D.K 끝나지가 않죠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후라이팬 놀이에서 되게 재밌었던 레전드를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네 또 오랜만에 하니까 좀 설레는데요? 네 바로 맞죠 바로 바로 하자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진사는 뭐해? 인디언마트 우리 각자 자기 이름 말고 각자 자기 어렵게 별명 과일로 과잉 과잉 13개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소개 먼저 하면서 가죠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저부터 이렇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렵다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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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려고 내가 지금 다이는 2,3개만 기억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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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 놀이 나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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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탈락! 자기 탈락! 저는 탈락입니다 D 탈락 왜 이렇게 못해 근데 탈락하면 탈락성이 있어 왜 탈락성이 있어요? 안 나와있어도 되는데 템포 첫째 시작할게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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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안! 딸기! 딸기! 딸기 없어! 딸기! 딸기 없어! 나 딸기 없어! 지금 다시 한 번 자기 것 하나 더 한 번씩 더 얘기하고 하는 시간 할게요 자기가 똑같은 거 에이! 얘기 안 해야지 미안한데 내 이름 알아? 몰라 누구부터? 누구부터? 저부터 아부카드 둘! 아부카드 아부카드 승관 넷! 자격 안 하세요! 니가 살아있어! 자격이 없습니다 니가 살아있어 너는 탈락이잖아 너는 탈락이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 명 세 명만 뽑고 네 두 명 뽑으면 되겠네요 니가 살아있어 이제 캐런들 생일 축하해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녀들끼리 게임하는 거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티! 티... diam타... 나도 봤어 오이네 오이... 오이... 대체 누구야? 아직도 모르겠지 이게 다 누구야? 다 누구야? 다 누구야? 나 알아! 나 알아봐. 나 오이밖에 모르는데. 오이가 과일이야? 오이가 과일이야? 아, 과일이야? 과일이야? 나 진짜 나왔어요.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 마지막 게임 받으러 가겠습니다. 막판 소개 안 하고? 5, 6, 7, 8. 5, 6, 7, 8. 3, 2, 3, 2, 3. 3, 2, 3. 오렌지, 넷.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승관, 셋. 디노, 오렌지인 거 알아? 한 번 밝혀볼까? 누구였지? 나 산딸기. 나 산딸기야. 나는 산딸기. 원우 산딸기, 승관, 수박. 디노는? 난 배. 난 리치. A, A, A. 네, 뭐였어? 수박, 수박, 수박. 티노 탈락하시면 완전 자극이 없네.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우지, 잠깐만. 정환이 형 드래곤으로 춤. 그럼 우리 이렇게도 해봤고 그게 뭐였지? 이름으로 할까요? 이름으로 한 번 더. 안 끝나지 우리. 정환이 형 드래곤, 정환이 형 드래곤. 정환이 형 드래곤. 프라이 편도링. 준, 넷. 준, 준, 준. 정환, 넷. 승관, 승관, 승관. 원우 셋. 원우, 원우, 원우.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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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혹시 둘. 혹시, 혹시.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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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디노, 디노, 디노. 조슈아 넷 디노 둘 디노 디노 승만 둘 디케이 아니야 진짜 아니 도겸 아니 잠깐만 도겸 할 줄 알았어 나 진짜 도겸 할 줄 알았어 아니 작년에 할 때 디케이가 너무 웃겼는데 그거를 나는 도겸을 줄 알고 방어하고 있었는데 근데 디케이가 당황했어 옆에 봤을때 진짜 놀랐어요 근데 디케이 K에서 음기탈이 나고 조슈아 형의 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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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프라이핑 노래는 여기까지 하고 캐릭터 덕분에 저희끼리 놀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댓글로 추천받은 추천받은 게임 하나를 게임을 추천해주세요 자졸잡이 여러분 세븐틴 멤버들이 했으면 하는 게임 올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진짜 재밌겠다 뭐 할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 올려지는 게임할게요 007빵 근데 007빵 지금은 잘 못 오케이 그럼 우리 다같이 캐럿들도 생일인데 입에 다 물을 머금고 신부겸 007빵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서로 시선이 안 맞아서 이게 아픈 부분 아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원을 하든가 007빵 하면 원이 형이 이렇게 좋은데 마피아 지나면 안 돼요? 마피아 지나면 안 돼요? 마피아 지나면 안 돼 마피아는 돌 라이 때문에 돌 라이 때문에 안 돼 아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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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잔치? 아무말 게임 하라는데 뭐 아무말 게임 아 오케이 그러면 지하철 게임도 있고 지하철 게임도 있고 지하철 사람은 우리가 지하철 노선을 골라서 추석게임 아니 그냥 그 민규 놀리기도 있네요 민규 놀리기 민규 놀리기 그런 게임이었어 민규 놀리기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말 게임인데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질문했을 때 먼저 처음에 A씨가 우지한테 대답하고 물어보고 우지가 대답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니야 그냥 뭐 해야 되나요? 지친을 하자 밥 먹었어? 번호나? 했을 때 와 진짜 행복겠지 막 이런 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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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야 돼요 명만이 없잖아 또 질문은 이상한 말 하면서 누구한테 또 질문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부터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디노야 고양이 어디야? 나 아직 배고파 좋아요 바로 가 정한이는 바로 가 정한이는 오늘 어땠어? 왜 반말해? 왜 반말해? 왜 야자 타이밍인지 야자 타이밍 나 된 건가요? 야자 타이밍 뭘 말이 넘어가죠 아 오케이 에이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에이사 아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걸로 이건 말이 된 거긴 해 이게 된 거긴 하지 정한이 형 부터 정한이 형 부터 정한이 형 부터 정한이 형 부터 다시 다시 형 질문해 원호야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야? 아 짬뽕 맛있다 탈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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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맛있다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진짜 아 짬뽕 맛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뭐 네 네 디노 한번 그럼 사자시죠 원호 근데 진짜 짱이다 진짜 형이 거기서 바로 이제 아 짬뽕 맛있다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내가 당황하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다시 원호에서 시작할게요 그거는 한 번 이상 안 되는 게 이 모습일게 아 제네록 합시다 오케이 원호니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나 영화 진짜 좋아해 준형 뭐 먹었어? 아 오늘 좀 춥네 윤아 언제 영화 재밌어? 아 진짜 미칠 거 같아 아 캐럿들이 이게 재밌나요? 괜찮나요? 야 그거 우리 손님 하자 몸으로 말하는 척 그래 손님 하자 그러면 민규 애가 미음 기억 그래 미음 기억으로 미음 기억으로 오케이 포시부터 시작 모구 몸을 표현해줘야지 뭔지 알잖아 아 미안 미안 아 진짜 우리 그냥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 아 다 해줬어? 다 해줬어? 나부터 할까? 그냥 나부터? 아 미안해 생각났어? 이거 할렐동 아예? 미음 기억으로? 이거지 포기 아 좋았어 잘 잡았어 어 와인아? 너잖아 너 나 오는 법이야 생각 아닌데? 할게 할게 한다고 기억 안나지? 할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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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시키고 3 2 1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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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했잖아 처음에 했어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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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무궁 갈 거야 내 게임 재미있었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담당하는 계란 뭐 생각났어? 그냥 해 미음 기억 신선하 멍게 하나 더 디노야 정말 너의 멋있다 너의 몰골 뭐가 멋있어 뭐라도 멋있으면 뭐가 뭐가 갑자기 막 디노 편들어주는 줄 알고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좋네 수아 조슈 형 나 불 마시고 싶은데 머그 언니 형 머그 기역이응으로 하나만 더 해줘 하나 둘 셋 기역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여기 붙어있었는데 틱톡이형 푹 버논이형 미음이형 미음이형 아 지금 바뀌었어 미음이형으로 갑자기 바뀌는거야? 갑자기 바뀌었어 야 그럼 수빨략 게임하자 다음을 한 명씩 넘겨주는거야 썰기게 새로운 추석 게임인거야 바로바로 하자 그리고 5초 만에 생각해야돼 아니면 어떡해 뺨? 아 미안해 이게 우리가 너무 친근해져서 그런가봐요 미안해 도둑이가 평상시에 뺨을 친다는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아쉽게 만세 때 엉뺨했던거야 그렇게 했지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고 알지 정말 마치 하는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출발력 자음 게임을 마지막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원우 ㅎ ㅎ 하나 둘 셋 넷 자금라 ㅎ ㅎ ㅎ ㅎ 성적 바로바로바로바로 약간 표현이 좀 아쉬운데 완전 좋은 성적 완전 좋은 성적 완전 좋은 성적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파카 오오 파카 나만한텐데 나만한텐데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나도 해줘 너 해줘? 싫어 조지야 ㅅ ㅎ ㅅ ㅅ ㅅ ㅎ verl 회 offended ㅎ ㅎ 나는 ㅡ ㅅ moisturizer 5초 안에 계획을 생각해 어머니 이응시옷 이응시옷 영상 나도 봤어 깔끔했다 디귿 키웁 디귿 키웁 디귿 키웁 디귿 키웁 디캣 와 좋다 디캣 좋다 주니도 한번 해야죠 주니 한번 시켜봐 이응 그러면 주니형은 치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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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캣 4 5초에 넣어줄게요 이거 생각하지? 치웁 뭐야? 치즈 치즈 그거 아니야? 야 두번째 달라 두번째 달라 두번째 달라 방송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치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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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즈가 웃겨서 웃은 거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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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즈를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 진짜 치즈 치즈 형이 치즈 치즈 맛있었겠다 안 한 사람 민규 안 했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슈아도 안 했어 민규 한 번 슈아 안 했어? 민규한테 시켜 민규가 슈아 시키고 딱 끝내면 돼 이 게임 명호도 안 했어 명호도 안 했어 그럼 서로 한 번씩 해줘 민규 히읗 히읗 하나 둘 사 웃겨줘 진짜 퇴퇴할 것 같아 퇴퇴 안 된다 퇴퇴 보고 안 된다 5 6 넘어가자 오케이 조슈아 조슈아 시켜달라고 했는데 못 하는데 5초만 고지자 오케이 1 2 3 4 5 됐다 괜히 시켜달라고 했다 후회 슈아 슈아 그럼 내 거랑 안 돼 갤럭시 호환 민규가 민규가 한번 해 내가 동생이지만 그냥 네가 형해 슈아 나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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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민규야 너무 귀여워 수현아 시켜줘야지 조슈아 민규야 하고 있어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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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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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바로 생각해야지 바로 생각해야지 바로 생각해야지 조슈아 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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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슈아 슈아 이응 여기 소리 좀 줄여야겠네 이응 이응 영웅 영원 괜찮고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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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응 미응으로 이제 어필하는 거 우유도 있고 조슈아가 이제 명곡을 가지고 미응으로 끝나는 걸로 어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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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고 고고 나 하라고 하는데 미응 진짜 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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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 지금 내가 하라고 할게 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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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됐어 그래도 우리 멤버니까 해줄게 난 포용 포용 자, 그러면 디에이티 형 한번 제대로 합시다 디에이티 형 조정하면서 할게 내가 될게 기역시옷 기역시옷 1 천천히 2 3 우리 똑같은 건 우리 가수 오! 명호! 형, 중국음식에 넣어먹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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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호시 형 아닌데? 호시 형? 호시 형, 호시 안 써? 호시 형, 그럼 너 앞에 서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 한 번만 호시 형 한 번만 해줘 다들 기대하고 있어 안 하겠는데, 치즈아 그래 그러면 호시 형은 초성 1걸로 할게요 네, 지금 엄청 하고 싶을 거야 호시는 자 많이 하세요 호시 형은 3번째로 하자 호시 4번째로 하자 그래 ㅂ ㅂ ㅅ ㅂ ㅂ 아보카도 ㅍ ㅅ ㅅ ㅇ 그런 단어가 있어? 호시는 모음 게임으로 하죠 좋은데? 너무 쉽잖아 모음 쉬워? 진짜 어려워 유이 유이 유이라고? 유이 안 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유지 이런데 맞지? 그럼 오늘 날이 좀 아닌 것 같다 퓨티 무슨 영어로 오케이 해볼게 오케이 할게 오 오 오 오 아니 이거 최 말하는데 최처럼 말하면 안 되는데 최 오 고기 오 오 오 그러니까 최 할때 오 오 오 오 오 오 최가 아니어도 돼 회여도 되고 왜 왜 왜 왜 한다고 왜 왜 왜 왜 왜 하나 했을까? 왜... 왜까? 이런 이미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부럽다 넘어갑니다 한 번만 했어도 이렇게 오케이, 챕터 3! 댓글로 수통! 아니, 포슬이 말해야 해 호슬이 하나만 해주고, 포슬이 붙잡고 너무 많이 서운하니까 포슬이 빨리 너가 하나 해주고 딱 비읍, 피읍! 오케이 비읍, 피읍? 5, 4, 3, 2, 100%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멤버들을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오프닝 하면서 게임 4개 한다고 했잖아요, 4살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4개 했어요, 저희가 지금 4개 했잖아요 이번 게임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마무리보다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저거 뭐 좀 물어봐요, 무슨 아프다고 수영이가 지금 낯가리라서 그래요 아, 아프다고요? 오랜만에 해서 낯가려요 아니야, 아니야 범죄옹 콘서트에서는 나 낯가리는데 저, 저 핸드폰 처음 봐가지고 범죄옹 콘서트에서는 저거 딴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아, 아니야, 저 휴대폰을 처음 봤대요, 지금 아, 낯가리는 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 케라 둘 댓글 좀 읽어주세요 되게 저준봤을 텐데, 저거 셀카 찍는 코멸 아니야, 저거? 칭찬 타임? 칭타? 케라 칭찬 타임 어때? 좋아, 칭찬 타임 좋다 칭찬 타임 좋네 칭찬 타임 전에 이렇게 하박이 돌면 되겠다 우리 칭찬해주는 거? 야, 근데 이거 칭찬 우리 칭찬해주고 마지막 사람이 캐럿 칭찬해주자 그래, 그래? 그럼 한 사람은 칭찬을 못 받잖아 그럼 한 사람은 칭찬을 못 받잖아 그 차라리 칭찬을 못 받잖아 그럼 캐럿들이 그 멤버 칭찬해주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후반부터 시작해 저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냥 고르면 되잖아 그래 아, 그래도 캐럿이 마셔나 아, 그 얘기였구나 어, 알았어 호시 형 어 정말 정말 형의 열정 덕분에 뮤지스토어 잘 끝낼 수 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잘 올라갔던 거 같아 그 아, 보기야, 민방하긴 하다 약간, 약간 민방한데? 약간 갑자기 민망해야 해 야, 아니 다른 걸 다른 걸 다른 걸 아니야, 하자 칭찬 타임 많이 했잖아 왜? 하자, 하자 칭찬 타임 어쨌든 어쨌든 이게 좋아해 어쨌든 오우우우우우우우우 근데 형 이게 대결 계속 우지의 얘기를 오늘 우지의 얘기를 하죠 우지의 얘기를 할까요? 우리 팬분들의 얘기 하자 나 말까 하지 말까 나 얘 살다 댄스 그럼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한다 해요 그럼 안 할 거면 안 할게요 어 안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하죠 다음 기회에 하고 우리 팬 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예, 다음 슈아 형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오빠 너무 잘생겼다고 저요? 세븐틴, 오늘의 TMI TMI를 저희 오늘 이 VR을 위해서 샵 갔다 왔어요 오늘 트리트먼트 했어요 오늘 한 시간 먼저 갔잖아 저 오늘 삼겹살 먹었어요 운동하면서요 사면서 먹었다 저도요 도시락 사놨어요 동협이 형 TMI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나 오늘 링거 맞았어요 왜요 아픈 거 절대 못해 건강하려고 하는 거 이거 왜 맞았어 몸에 좋은 저도 TMI 있어요 저 오늘 민규와 아빠 만났어요 민규 아빠 민규 아버지랑 둘이 만난 거잖아 민규는 모르는 거 같은데 민규 형은 모르는 그럼 뭔가 우리 아빠를 만나요 근데 저도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슈아 형 어머니랑 진짜 대화인 게 제가 그 상황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갑자기 엄마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쓰고 우리는 그래서 엄마랑 베니스 비치 같다 저희 도겸이랑 엄마랑 이제 삼촌이랑 같이 놀았지 난 엄마랑 LA가 너무 웃긴 저희는 그냥 다 엄마라서 그래요 그쵸 그쵸 엄마도 애들 다 아들이라고 저도 키에만 있습니다 오늘 킹크랩 샐러드 먹었어요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었어요 킹크랩 샐러드 저도 다음에 데려가죠 네 킹크랩 샐러드 어디에서 어디에 좀 맛있어요 킹크랩 샐러드 어떤 카페 파일더라구요 얼마 정도죠? 킹크랩 샐러드 비쌀 거 어디까지 궁금했어 비쌀 비쌀 거 같아가지고 12500 12500 비싼 준 TMI 없어요 형 어젯 어제 새뵈도 어디인가요? 킹크랩 샐러드 오늘 거 기억 안 나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뭐 봤어요? 어제 드라마 보고 애들 다 자꾸 그 사람 보신지랑 그 태원 클래스 얘기하니까 이태리였어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지 준영이 하느라 보이스도 같이 봤죠 어 보이스도 봤어요 보이스 보이스도 같이 봤어요 정한이 형 처음에 보이스도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되니까 정한이 형 가서 자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 TMI도 있어요? 내일의 TMI도 해놓고 내일의 TMI 내일의 TMI 내일의 TMI 내일 앨범 언제 나와요? 앨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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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호시 씨의 신나게서 나온 게 아니라 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읽는 게 아니 아무말 게임하는 줄 알았어 늘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 저희는 쉬지를 않아요 쉬지는 않죠 오늘 나오겠죠 네 오늘도 쉬는 날은 그 서로 초콜릿하는 날 맞아요 그 날이잖아요 네 팔렌타인 오늘 초콜릿 받은 사람 우리가 저 샵에서 받았어요 저도 샵에서 받았어요 저도 오늘 운동하는 곳에서 받았거든요 뭘요? 미션 왜 없어 그 초콜릿 나는 못 받았어요 나도 안 받았어요 나도 네 휴먼은 스윙마크인데 초콜릿 냄새가 나잖아 그럴 수가 없는데 야 초콜릿 되게 오랜만이다 자 정말 이제 길고킹 네 브랜브라이브 시간 동안 저희가 또 재밌게 또 텐션이 업돼서 놀았는데 근데 와 진짜 버논이가 오늘 되게 재밌어 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탑테도 있고 탑테도 있고 원래 버논이가 그 캐럿 카드를 저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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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캐럿 카드를 이렇게 넣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이제 그 이 속에 보일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 캐럿 카드를 꽂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못 꽂았어요 너무 속상하네요 오늘 생일인 캐럿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4일 뒤면 4일 뒤면 버논이랑 도겸이 생일하세요 맞아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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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리 그거 알지? 기억하고 있지 내가 말한 거? 어 기억하고 있지 3일 뒤 근데 기억 못 하는데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아 기억하고 있지 오늘 캐럿들한테 한마디씩 해볼까요? 해결인데 그래요 하고 싶었던 말 영어부터 나는 좀 저리할 시간 필요해서 나비부터 다 썩글자로 얘기해볼까요? 저보다요? 다 썩글자로 할까요? 그렇게 되면 좀 생각하셔야죠 확정 그럼 영어부터 원어부터 오케이 기발한 거 해야지 기발한 거 기발한 거야돼? 완전 축하해 탈락해 이제 축하해 다른 똑같은 거 나오지 오케이 탈락 금지연아 이제 완전이랑 축하해 완전 축하해 탈락 다 탈락 백 탈락하면 안 돼? 해도 돼 탈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진심을 잘하는 거네 올해 좋은 앨범 네 네 디노가 이어서 디노가 이어서 아니면 아이템 써 그냥 그 풀로 얘기해 주는 올해 좋은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올해 좋은 앨범 궁금하게 하는 거지 자 디노 디노 좋은 그냥 이게 낫다 그냥 이제 깨닫다 이제부터 넘기는 거 없어요 시작 너무 궁금해요 캐럿 사랑 끝 왜냐면 어가 있었어요 어게로 사랑 자 준형 영원히 한 개 영원히 한 개 영원히 한 개 나 했어요 또 방금 나 했어요 방금 안 했어요 준형 준형 러브유 캐럿 러브유 캐럿 코너님 한 번 I love you too 딩 I love you too 딩 디노? 오래오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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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해 해 해 해 해 해 여전히 최고 여전히 최고 미역국 먹어 미역국 먹어 선물 준비한 선물 준비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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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꿈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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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으면 나중에 있어 뭐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신비를 골랐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랬는데 기대 기대 기대해 네 나 지금 부담감이 있어 왜 마지막으로 생각할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막 그렇게 안 웃겨도 되고 편안하게 하는 거 없는데 우리 압력 코미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네 해피 벌스대 해피 벌스대 좋아 나이스 다섯 박수 아주 좋았어 해피 벌스대 콘치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날 캐런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V LIVE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다소 진짜 안드로메다답게 이번에도 안드로메다처럼 했던 거 같은데 진짜 안드로메다처럼 했잖아요 진짜 안드로메다처럼 했잖아요 네 그쵸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 캐럿분들의 네 번째 생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네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자 좋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준영이 네 마무리 아 근데 그거 그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트 한 번만 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캡처 오케이 네 네 준영이 마무리 네 오늘 캐럿 생일이가 부담없이 부담없어요 네 부담없이 이렇게 V LIVE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약간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무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캐럿 우리 V LIVE 보고 나서 밤에 맛있는 거 먹고 잘 자야 돼요 네 꼭 해서 우리도 봐요 네 좋아 네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정말 생일 축하드려요 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 캐럿대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선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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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뭐야 뭐야 생일 축하해요 아냐 생일 축하해요 손으로